기존 종교나 종교단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음을 얻어서 하늘의 명을 받고 지금 이 혼란한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진짜 진정한 선장을 잘 만날 수 있는, 진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바른 안목을 가진 지도자를 구분하는 법. 바른 안목을 가진 지도자라면 제일 먼저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겠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포용하고 있다. 이게 바른 안목을 가진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종교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다가 이것까지만 알면 안 돼. 또 다른 종교, 다른 이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포용한. 포용 용어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초월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까지 가면 바른 안목을 가진 지도자라고 보입니다. 용어는 또 외워서 컨닝해서 할 수 있어요. 연극을. 알겠습니까? 이건 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심을 봐야 하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마음을 보는데 이 마음이 안 보이는데 이걸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심이라고 해요. 물이 곧 심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본다. 왜? 둘이 아니라서. 물질을 딱 보면 또 많이 구분이 됩니다. 일단 돈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돈 내놔라 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물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른 안목을 가진 지도자라고. 그걸 이쁜 말로 바꿔드릴게요. 쉬운 말로 하늘이 도와줘서 자기 사는 데 지장 없게 해줘요. 왜? 바르게 사니까. 땅이 도와줘서 자기 사는 데 지장 없도록 해요. 왜? 바르게 사니까. 또 사람들이 알아보고 도와줘요. 그래서 사는 데 지장 없게 해줘요. 그래서 뭐 한다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런 소리 자체를 안 하신다는 것도 하나의 구분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시라고. 조금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한결같이 사는가? 한결같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한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결같이 사는가? 두번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사는가? 부지런히 사는가? 세번째, 항상 한마음이 돼서 협력하는가? 합심하는가? 요게 세가지를 가지고 딱 보시면 말하고 은, 행이 일치하는가 보시라고. 둘이 아니면 제일 먼저 권위의식이 없어요. 권위의식이 없는데도 늘 존경하고 싶어요.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바른 안몰을 가진 지도자라면. 그런데 딱 목에 힘줘가지고 딱 폼 잡고 있다 그러면 이미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세계가 인정한 역사에 검증된 지도자라면. 즉 바른 안몰을 가진. 그러면 서가모니가 맨날 권위를 가지고 딱 이렇게 했더냐? 안 했잖아요. 그럼 금방 비교가 되지요. 그렇게 여러분도 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부처님은 같이 밥 얻어서 같이 밥 먹고 항상 함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바른 안몰을 가진 지도자는 조금 더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은 말씀한 것과 행동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좀 멀리 떨어지고 보면 그림이 좋게 보이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흠집이 난 것도 보이고 조금 비뚤인 것도 보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